엑셀타임 중에는 주변의 시간이 느려지므로 엑셀게이지가 사라지기 전에 거인이 거인의 공격을 피하십시오. 일단 엑셀타임은 횟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. 아 이런식으로 시간이 지나야 돼. 시간이 지날 때까지 뻑여 아 네모는 가스가 안되네. 조금 시간 지날 때까지 뻑이자. 어 야 근데 되게 잘 만들지 않았냐 게임? 진짜 내가 거인이랑 싸우는 느낌의 확오네. 여기 못 오지로 어 잠깐만 이게 아닌 것 같애. 피가 안 찬다. 시간이 지나도. 피가 안 찬다. 시간이 지나도. 피가 안 찬다. 시간이 지나도. 피가 안 찬다. 아아아아아아 피해. 아 까비. 오케이. 어 왔다. 아 이런. 피가 안 찬다. 하아아아아아 아아아아 내려놔. 이거다. 내려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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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내려놔. 내려놔. 어. 걸려 자빠졌어. 걸렸지. 됐어. 됐어댓어댓어. 칼 바꾸자. 대형 거인. 계속 침입 중. 와. 저 거인 도대체 얼마나 큰거야? 블레이드 맞고 블레드 맞고. 잠깐만 야 우리 야 이 미친 그렇지 동료가 있어야지 너희 목숨 희생해라 어 잠깐만 내 여자가 아 쟤가 또 끼어들면 안되는데 죽일 수가 없는데 팀을 아군 중에는 플레이어와 연계하여 행동하는 팀 멤버가 존재합니다 팀 멤버는 플레이어가 지정한 방침에 따라 행동합니다 방침의 종류는 3개 호위에 집중이 있으며 아 오케이 뭔지 알았네 호위하자 호위 산계는 주변의 거인을 자동으로 노립니다 아 이거는 어 호위는 중요한 아군 병사를 거인에게 지키는 행동을 취합니다 집중은 플레이어의 공격에 맞춘 아 맞춰 같은 거인을 추격합니다 아 오케이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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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멤버 중에서는 플레이어가 정지하고 있으면 아이템을 넘겨주는 캐릭터와 거인에게 아이템을 사용하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여자애가 주는 것 같다? 여자애 있냐? 야 잠깐만 지금 왜 집중밖에 안 돼? 안 바뀌어지네 거인은 노려 돌진해야 된대 가자 아 아 팔에 부딪쳤어 오우 당침 변경이란데? 개복잡해 간다 오 맞췄다 맞췄다 어디 어디야 내가 갈게 기다려 야 호위해 내가 간다 내가 간다 오빠 간다 오빠가 간다 고구좀 줘 박빵아 내가 구해줬잖아 주인공이 좀 나대는 성격이네 이것때문에 종료도 죽게 생겼다 중2병 충만하다 아 지린다 눈빛봐 거의 뭐 개만도 못하기보네 흰수염 와 얘랑 와 미쳤다 진짜야 아론버튼 앵커 와 미친 증기로 전신을 방어한다는데 이런거 사용하면 안돼 그래 고정포 이런거 써 이런거 써 이런거 멍청아 포대 근처에서 동그라미 누르면 포대를 사용할 수 있다 포대를 사용중에는 L이나 L로 조준좌표를 이동하고 세모로 포탄을 발사한다 동그라미를 길게 누르면 포대에서 내립니다 아 오케이 자 간다 포대 탑승 포대 탑승 자아 아 하세요 아 어 아 하세요 아 어 간다 어 몇발 쏠수 있는거야 무제한이네 어 어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어 망했다 망했다 어어어어 어어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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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무섭다 이거 풀타임이 있어가지고 못맞추면 개압박이야 그렇지 얘는 뭐 입을 쏘는거 같다 어 어 어 미친 아 여길 맞춰야되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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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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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갔나 중2병 주인공 그렇지 오우 데미지 훌륭하다 초대형 거인 행동 저지 아 뜨거운 열기 아 뜨거운 열기 어떻게 된거지 어떻게 된거지 아니 아니 순간이동하나 아까 처음 등장할때도 갑자기 등장했거든 쟤네들 쟤네들은 뭐야 쟤네들 쟤네들 와가지고 왜 내가 열심히 한거는 숟가락 얹고가 어 오케이 어 수포가 멈춤이 없죠 슬슬 슬슬 이제 강퇴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제부터 수파하면 갑니다 어 방제 딱 바꿔야겠다 슬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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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их 이걸 아 일부러 오늘 방제에다가 진격에 거의 나 앞에다 안썼어 마문이형의 공략게임으로 쳤거든 왜냐면은 스포 충돌 올까봐 그래도 들어오네 스토리 알고 계셔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 스포하지 말아주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스포당한다고 내가 스포당해 내가 안돼 야 스포하는 애들이 게임 샀어? 형이 6만원 주고 샀어 6만원 주고 스포 안당하고 싶어 6만원 주고 게임을 하는데 말이야 마누 안 봤단 말이야 녀석이 두른 벽에서 거인이 들어오고 있어 이대로 마을이 개멸하고 말까 아직도 들어오는구나 정말 이뿐이 이뿐이부터 확인해야 돼 이뿐이 생존했나 확인해야 돼 어 이뿐이 여깄네 걱정마 내가 너만큼은 지켜줄게 사샤 오자 왼쪽에야 거인 다닌다 기척도 없이 오죠? 어 간다 음 나의 클래스를 봤지? 어 응 군부로 돌아가라네 빨리 가야지 뭐 지금 1분이 확인했으니까 가야지 또 이상한 사람들 많네 야 이제부터 강태 블랙 바로 철블랙 간다 어 9만원 주고 사도 스포 할 수 있는 거지 하면서 병신이라고 욕하질을 한다 또라이 새끼들 개맞네 얘는 뭐 얼굴 왜 이래 어 야 좀 개소리 좀 하지마 진짜 아 야 그만해 이제 그만해 채팅창 얼립니다 안되겠어요 이제 어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해 바랍니다 이제 아프리카 이제 초글링들 옵니다 이제 어 초글링들 와요 일본어 해석 부탁까지 하고 쇠팅창에 어 야 초글링들 저지합니다 안되겠어요 어 일반 팬클럽 아닌 시청자분들 중에서 개념이 충분히 많은데 그렇지 못한 시청자들 때문에 아프리카 기능을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마음은 잘 알고 있어요 정말 야 이거 때문에 팬클럽 가입하지마 하지마 하지말라고 어 선견반은 이미 전멸했다고 한다 어 야 얘는 망했다 아 그러네 얘는 아직 저기 못갔네 헌병대 거기 못갔네 헌병대 아니면 헌병대 맞았냐 어 얘는 거기 못갔네 후위 부대에 들어가라 센 척은 개 센 척하네 얘 되게 나를 챙긴다 그쵸 주인공들의 공통점 의지 충만하고 중2병에 용기 있고 궁금해 알고 싶어해 막 뛰어들어 막 그쵸 아름다운 이건 좋은 기회가 생각하시나요 전부 정사 병단에 든지 든지 이 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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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피드 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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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 조사병단이네 가자 야 칼이 무서냐 좋았다 미니칼 저기 그 칼같네 퍼터칼 우와 개빨로 어 나 못해요 나 못하고 아르민 축과 합류하라 아군 중에는 접근하여 동그랩 누르면 팀 멤버에 가입시킬 수 있는 병사가 존재한다 어 이런게 있어 최대 4명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4명 이상일 경우에는 교대할 수 있다 병사는 S시랭크에 따라 강함이 다르기 때문에 랭크가 높은 병사를 적극적으로 가입시켜보자 아 오케이 너 몇이야 랭크 B 갖다 버려 아 잠깐만 야 가입하자 B 정도면 괜찮은거 같아 생각해보니까 자 가자 아르민 걱정하지마 내가 있잖아 자 자식 쫄긴 여자처럼 찍혀 하지 말이야 누구야 어 어 뭐야 전부 여자로 부인 부인 문란 아어어 부인이 문란하면 안되죠 아 미안합니다 부인 무란 전장에서는 각지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연막탄이 피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연막탄은 일정 시간이 지나며 소멸합니다 이 연막탄의 발생 장소에 접근하면 부인무가 발생합니다 부인무를 완수하면 강력한 아군 병사를 팀 멤버에 가입시킬 수 있거나 아이템을 보급할 수 있는 보급병을 출현하는 등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갈 중요한 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야겠네요 어디야 아 오케이 간다 이코아 왔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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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찌질은 뭐야 바로 간다 이 자식 이 자식 나 잡아봐라 좀 잘하는데 이 자식 안되겠어 부인을 바꿔야겠어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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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앍 아 아 미안해 못 구해냈어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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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얘는 죽이자 그래도 얘는 죽여 너무 망설였다 내가 어 너무 망설였어 너무 망설였어 내가 아니야 내려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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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 이거 안되겠는데 손줄을 내줘야겠어 안되겠어 간다 아 미친 다시 간다 하아 됐어 다리 져 일단 됐어 간다 하아 아 미친 0미터 맞았는데 정빵 정빵 아 개 빡세다 왓다 아 아 아 아 아 이걸 왔는데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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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한마리 처리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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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일단 동료로 구하러 가자 이쪽이야 어 잠깐만 가스 없어 체력이냐 이거 가스냐 가스지 오케이 가자 와 잠깐만 몇명이야 아 잠깐만 어 됐어 됐어 어 미친 야 아니 야 이거 벌써 먹으면 어떡해 버려버려버려버려버려 아 아직 안먹였나 모르겠다 야 가자 어 되게 개 잔인하네 나 어 오케오케 한마리 제거 한마리 제거 한마리 제거 한마리 제거 한마리 제거 오 와코티형 닮았는데 얼굴이 오 완전 닮았네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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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간다 야 간다 야 간다아 간다아 어이 조졌다 야 간다 진짜 간다 진짜 간다 형 미안해 클럽만을 남겨줘 어어 됐어 다리 절단 다리 절단 다리 절단가 다리 절단 오케 다리 절단 됐어 자 가자고 어 어 가비 뒤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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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탈부터 끝날 어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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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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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발로 갔네 잠깐만 잠깐만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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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게 0m여도 위치가 다르네 0m에도 위치가 달라 진짜 리올 빡세다 게임 참고로 난이도는 어려움입니다 참고로 난이도는 어려움입니다 그렇지 되는거지 공격이 되는거야 이것도 됐어 됐어 어 잠깐만 칼 없어 칼 바꿔 칼 바꿔 한번만 이 정도 칼로 한번만 쇼보다 쇼보다 으아아아아아 블레이드 결선 좋았어 이 정도 칼로 내낼 수 있지 나란 남자 색깔 꺼내 다음은 쟤야 가자 젠장 더이상 템이 없는데 어 가스 하나 남았네 다행이다 자 가스 하나 먹고 자 갑니다 가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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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멍청한 자식아 다른데 불고 있으면 안 되지 어 엉덩이 봐 엉덩이 털난 것 봐 유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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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아 유니라 유니라 저건 구조 요청인가 유니라 아 제한시간 있는거냐 저거 내가 가고있어 버텨 동료에 버텨 내가 왔어 뒤돌아 뒤돌아 그렇지 왔다 오케이 그거 왜 내지마 죽는다고 획득 전략 친구를 얻었어 어 보급 좀 줘봐 오케이 뭐야 벌써? 동료를 만들수 있는거 없냐? 자 가자 아 이미 동료 됐네 자동 동료 됐네 어우 자세 개멋있어 뭐야 왜 사망했다가 막 떠 누가 본부 어디야 본부 어디야 아 저기 오케오케오케 나만 믿어 세카이노 아 까비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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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야 집중으로 바꿔 간다 달려 아 잘못 누름 아 잘못 누름 아 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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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다 잘했다 잘했어 잘했어 가자 가자 아아 좋았어 어 피 묻는 것 봐 하하하하 펄이 끊어질 때 어 인정 아 아 아 아 아 아